아이고 2차전직 검사님 어서오세요 2차전직 지조님도 어서오시지요 잠시만요 거기 전투력이 너무 낮아요 입장이 어려워요 네? 전투력이 낮다고요? 그럼 얼마가 필요한데요? 최소 5천만은 돼야죠 네? 두고 보자고요 3, 3차전직 마동? 제가 안목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게임 접속하신 분들은 접속 후 양용사 던전을 오픈하면 용의 알을 들여요 30분 후 부화하는데 어떤 것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이 중 황금 풍룡은 신규 탈 것 중 무적의 존재로서 던전도 자동사냥처럼 쉬워집니다 일하는 시간 동안 자동사냥하고 퇴근 후 장비 회수만 하면 돼요